오랜만에 바깥에 나가려 하는데 지금 막 비가 끝이 지금 조금씩 내리거든요 근데 지금 하늘에 무지개가 떴네요 아주 예쁜 무지개가 떴습니다 오늘은 스트릿푸드를 먹으러 갑니다 에그 한 개 애기, 일반 엑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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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와าน 이거 배장삼? 설마? 캔이샤, 캔이샤, 캔이샤서 그 음식을 감동시켜주자 이게 뺨 세는거 같은데 그가 아시죠? 그가 아시죠? 네? 그가 250 그가 600 300 그가 아시죠? 네 그가 아시죠? 네 아주 맛있다 맛있지 한번씩 더 빵아 빵아 한 번 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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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무화해 고마워 이거 세트 130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에 아니 데 양치 네 뭐 이쁘지 어떤가? 이해하니까? 이렇게 포크 10cc 밥 이게هم? 이건 채차롹도 고유자 단무생 저기 포크gment 까지 뭐. 뭐하고 있습니다. 뭐지? 뭐예요? 뭐예요? 어디에 누이 형? 룸피아 룸피아? 룸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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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차프리아 네, 차프리아 only one? two, three second ingredients and We don't always love that We don't always love the food Lunch 정말 quiser 기다리는 adversary 쫓 necesit ика 컵 자산을 square 숙의 육ני 간 Dolores pesит,ANO, sama 이 construct 뭄따렛 뭄딜렛 일리 뭄딛 이게 비린내가 날 거 같은데 비린내가 안 나요 비린내가 날 거 같은데 비린내는 항한 비린내가 날 거 같아요 아빠, 이것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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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안에 메인하고 리버하고 들어왔어요. 드라운드포일 드라운드포일 괜찮아요. 이거 유기한으로 된다는데 맛있데요. 이렇게 짜지도 않고 약간 컵보다 이렇게 고소한 컵. 실제로 물나락 내장파트인데 고소해요. 고소해요. 제가 컵보다 귀를 좋아하거든요. 아마 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화이푸드가 저렴하지 않는데 굉장히 저렴하네요. 일단 배달도 되고 한다니까 먹어보고 괜찮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완의 하늘은 파파이에서 솜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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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솜담을 시켰는데 양이 작지는 않아요 아주 꽉 채웠거든요 양이 작지가 않아요 130%인데 샐러드가 먹고 싶어갖고 시켰거든요 맛보겠습니다 양이 제일 많아요 양을 이렇게 맞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클리어 한 걸 보실 수 있어요 후소가 팬인데 다 먹었어요 솜담은 양이 엄청나요 밥 한끼는 되요 충분해요 솜담이 양이 다 못 먹겠어요 집에 가서 다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깨끗하게 클리어 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쪽에 나올 수가 있어서 비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렴한 갈등이 저렴한 갈등이 저렴한 갈등이 저렴한 갈등이 저렴한 갈등이 140%? 5%? 5%? 61%? 61%? 61%? 45%? 1%? 4kg 4kg? 거기에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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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를 넘어서? 네. 이 정도가 몇 개가 되요? 1. 1. 1. 5. 5. 왜 굉장히 잘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몇 학부? 8. 8. 8. 8? 8? 7. 8. 11. 12. 14. 12. 14. 15. 15. 15. 16. 165. 19. 18. 하이그 슈퍼를 지난번에 먹으러 갔다가 못 먹었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 구독자이시면서 저 또한 구독자죠 피나의 맘만들께서 SM시티에 가셨다가 저희들이 생각났는지 이렇게 갖다 주셨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같이 먹을게요 같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